1. 여우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. 10편 102편 17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! 1. 여우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. 10편 102편 17절 말씀. 아멘.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기도도 다 듣고 계셔.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멋지지? 예! 그럼 내일 또 만나. 꼭 만나. 안녕!